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2차 2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총칙이구요 여러분들 2과목에서 보시면 총칙 상당히 중요하죠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용어 정리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자 총칙 보면 목적 나오죠 목적 한번 읽어주시면 되어서 농작물 재보험 소련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죠 공정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본 구간을 잡냐에 따라서 그렇죠 표본 구간의 설정이 표본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의 한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용어 정의죠 자 조사하는 방식은 두 가지 조사 방식이 있어요 전체를 다하는 전수조사와 일부분 그렇죠 다 할 수 없을 때 일부분만 조사하는 표본 조사 두 가지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을 보시면 자 전수조사라고 함은 그렇죠 하나의 목적물에 하나의 목적물에 견적한 것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낙가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가수원에 사과가 떨어졌을 때 그 사과를 다 거두어서 조사하는 걸 낙가 피해 조사라고 하는데요 낙가 피해 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계약자들이 그렇죠 계약자들이 가수를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때는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표본도 조사 가능해요 표본조사도 가능하다 어 많이 안 떨어졌을 때는 전수조사가 가능하겠지만 가수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렇죠 전수조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벼 벼와 전수조사 있고요 그 다음에 콩 전수조사 있죠 콩 같은 경우는 기계 탈구 목적으로 하고 목적물을 그렇죠 작물을 잘라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농지에 놔야 돼요 자른 상태에서 농지에 그대로 놓은 상태라면 전수조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뭐다 모든 목적물을 다 조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표본조사 표본조사라고 하면 보시면 경작한 전체 목적물의 특성 그렇죠 특성이 나타나 줘야 되고요 수확량이 나타나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표본에서 가장 유명한 특성과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목적물을 그렇죠 일부 목적물을 표본으로 추출한다 이렇게 해 본 거예요 그럼 표본으로 추출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예시로 100개가 있을 때 자 100개가 있을 때 여기서 제가 두 개를 표본으로 추출을 했어요 두 개를 표본으로 추출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3kg이 나온다면 그렇죠 3kg의 수확량이 나왔다면 그렇죠 100개를 추출하니까 여기 표본이 두 개 있잖아요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곱하기 50 해주면 100개에 대한 그렇죠 100개에 대한 수확량 150kg이 나오겠죠 계산방식도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수확량을 확인한 후 수확량을 확인한 후 거기에다가 어떤다 전체의 양을 곱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실시했어요 뭐 조사 전수 조사가 됐든 표본 조사가 됐든 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계약자 서명을 받고 이제 조사가 끝나겠죠 근데 이 조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공정성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잘 됐는지 그렇죠 또는 계약자가 납득할 수 있는지를 봐줘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재조사라고 하면 그렇죠 제조사라고 하면 보험 가입자가 가입자가 손해 평가 반에 손해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요 손해 평가가 잘못되었던 것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진 를 가지고 그렇죠 잘못됐다 난 인정 못하겠다 라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해서 그렇죠 신청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면 다른 손해 평가 반 갔던 사람이 또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른 손해 평가 반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는 조사를 우리는 재조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조사한 거에 재조사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조사할 때 재조사에는 그 전에 조사했던 조사자는 들어갈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검증조사 검증조사는 자 재조사는 이제 계약자가 가입자가 요청에 의한 거라면 검증조사는 회사 그렇죠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 아까도 말씀드린 공정성이잖아요 아까 재조사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계약자가 가입자가 인정을 못했어요 나는 이 결과 인정할 수 없다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을 일주일 이내에 첨부해서 요청을 한다면 검증조사는 뭐냐 이 지역의 조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회사나 재보험사업자가 어떻게 한 거야 검증을 하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폐가 많이 실시한 손해폐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렇죠 목적물 중 일정 수를 임의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 그래서 실제로 검증조사를 나가게 되면요 검증조사를 나가게 되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하실 때 많은 평가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허위로 조사를 하면 안 돼요 허위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벼 벼 조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조사해야 되는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수확기에 인접해서 빨리 빨리 막 내일 수확한데 오늘 수확한데 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허위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반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죠 농지에 갔는지 농지를 확인했는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면 반드시 농지는 가서 확인하는 절차 꼭 밟으시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검증조사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조사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요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위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자,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 가수원에 식재된 그렇죠?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말합니다 다만 인수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가 되겠죠 자 그럼 실제 결과 주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 주수, 고사, 죽었죠? 죽은 나무수 그럼 뭐로 의해서? 보상하는 손해에 의해서 죽은 나무를 우리는 고사 나무라고 합니다 고사 주수 그 다음 미보상 주수 그럼 미보상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보상이 안 된다 자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보상이 안 되는 원인으로 죽음, 경우 또는 수확량이 수확량이 현저하게 주는 감소되는 나무를 의미는 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농지에 가서 가수원에 갔더니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반을 뚝 잘라 놨어요 그리고 보상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또 반을 잘라냈든지 뭐 병에 의해서 가지의 반을 잘라내고 이러면 착가량이 현저하게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다 미보상 주수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하나 키우는데 나무를 하나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병이 왔을 때 그렇죠 나무에 병이 왔을 때 일부에 병이 왔어요 그러면 계약자가 계약자가 나무를 다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들이 많겠죠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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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수학량이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미보상 주수로 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 기수학 또는 수학 완료 나무수라고 하고요 실제 나무수 중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학이 완료된 그렇죠 수학이 완료된 나무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불룡주수 수학 불룡주수 는 수학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무는 살아 있어요 나무는 살아 있는데 나무는 살아 있는데 그렇죠 나무는 살아 있는데 수학은 불가능해요 수학은 불가능한 상태 살아는 있는데 수학은 불가능한 상태의 나무를 수학 불룡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나무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가시는 다 떨어졌어요 그럼 수학은 못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살아 있기 때문에 나무 보상은 안 될 거고요 가실 보상은 되기 때문에 수학 불룡주수를 파악해서 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수만큼 보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있겠죠 조사 대상 주수는 이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게 될 때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합니다 표본 구간을 선정할 때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표본 조사에 대상이 되는 나무 수를 된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뭘 봤어요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수확 불룡주수가 있었잖아요 그 때 실제 결과 주수 농지에 있는 모든 나무 중에서 보상하는 제의에서 죽은 나무 빼고 보상하는 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죽은 나무 빼고 그 다음에 살아는 있으나 살아는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그 이 조사 대상 주수를 보고 뭘 하나 표본을 구한다라는 거야 표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정을 할 때 가수의 가수의 값을 산정을 할 때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있을 때 농지에 농지에 나무가 있죠 나무가 농지가 있을 때 이 수를 이 수를 가입일자 가입일자 기준으로 조사하면 이게 실제 결과 실제 결과 주수가 됩니다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가 됐을 때 이 실제 결과 주수에서 그렇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우리가 보상하는 그렇죠 보상이 되는 원인으로 죽은 보상 보상 주수 그 다음에 보상이 안 되는 보상이 안 되는 위보상 주수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대로 면적을 면적을 갖다 쓰면 뒤에서 용어 정리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면적을 갖다 쓰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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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겠어요 실제 경작 면적이 되겠죠 실제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이 될 거고요 면적 그 다음에 고사 주수는 뭐가 되겠어요 고사 면적이 되겠죠 위보상 주수는 뭐가 되겠어요 위보상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무는 살아있고요 그렇죠 나무는 살아있는데 수확은 안 돼 수확은 안 돼 수확은 안 돼 그러면 이걸 우리는 수확 불룡 주수라고 합니다 수확 불룡 주수 그러면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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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확 불룡 주수를 빼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 얘네들 남아있죠 요게 바로 뭐다 조사 대상 주수다 그러면 이 조사 대상 주수를 보고 이 조사 대상 주수를 보고 여기서 이제 뭘 본다 푸분을 푸분을 추출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확량 그 다음에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을 하죠 그렇죠 그럼 이 표본으로부터 표본으로부터 표본 갑이 나올 거잖아요 수확량 그래서 밭작문에서 수확량이라고 하고요 가수는 달린 수니까 착가수 착가량이라고 하죠 착가량 그러면 착가량은 양이기 때문에 개수에서 그렇죠 착가수에서 착가수에다가 뭘 가실의 무게가 있겠죠 그렇죠 무게를 곱하면 그게 착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표본을 추출해서 이만큼의 착가량이 나왔다면 착가량이 나왔다면 이걸 그렇죠 뭐로 나무수로 그렇죠 조사나무수로 표본 표본 주수로 나눠주면 뭐가 되죠 일주당 그렇죠 한나무당 일주당 착가량이 되겠죠 일주당 착가량 그럼 일주당 착가량에다가 뭘 곱해요 조사 대상 주수로 곱하면 그렇죠 전체 수확량이 나오겠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자 얘는 보상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보상을 안 하죠 얘는 보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상하지 않는 값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 주수 같은 경우는 누구의 기준으로 조사일자에 구한 조사값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농지가 이 농지가 그렇죠 일반적 재해가 있을 때 평년 수준의 양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평년 수준 일주당 평년 수확량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합쳐지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산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차피 면적으로 넘어왔어요 면적 면적으로 오면 자 실제 경쟁 면적 실제 결과 주수 개념이겠죠 실제 경쟁 면적 그래서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 모든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 면적에는 뭐가 있다 수확불능 면적 고사면적 그 다음에 타작물 및 미보사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수확불능 다시 말해서 고사면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그렇죠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말 그대로 타작물 콩밭인데 콩밭인데 뭐 고추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타작물을 식재한 면적을 제외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미보상 면적은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그렇죠 보상하는 재해의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연재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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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주변에 공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 농지에 어느 정도를 진입로로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그 면적만큼은 그렇죠 보상이 안 되는 거겠죠 그 보상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만든 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외에 재해외에 재해외에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주는 면적을 우리가 미보상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수확 면적은 이미 수확한 그렇죠 이미 수확한 면적을 기수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들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고추를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고추 양을 뭐 그 회사하고 어느 정도 그 물량을 약속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매치까지 뭐 얼마 보내달라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수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미리 수확한 경우에는 기수확 면적으로 취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기수확 면적은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착가 낙가 착가 낙가 나와 있는데요 낙가라고 하면 가일이 떨어진 거고요 착가는 가일이 달려있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저가 자 저가라고 하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가시만 그렇죠 남기고 가시를 따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가 그래서 모든 가수가 다 이뤄지는 건 아니고요 가수에서 그래서 저가 저가 그러니까 그 양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조사가 저가 후 저가를 마친 후 저가 후 착가 달려있는 가실수 착가수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 라는 것은 저가 이후에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가 열가라고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가실이 갈라지는 건데요 숫기가 그렇죠 가실 숫기에 수분 가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그렇죠 고온이 지속되는 경우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갈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열가는 그렇죠 가다한 수분을 흡수한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가실이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열가라고 합니다 거대재해 거대재해는 뭐 태풍 같이 거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시 문서 시행 등으로 거대 재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때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면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농지가 있을 때 그렇죠 농지가 있을 때 가수원 같은 경우는 나무수를 셌다면 농지 같은 경우는 밭 면적을 보는 거죠 면적 그래서 농지는 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때 가입일자 기준으로 가입일자 기준으로 들어간 면적을 우리가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면적에서 이 면적에서 이 면적에서 보상하는 그렇죠 보상하는 원인으로 보상하는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우리는 고사면적 고사면적이라고 합니다 고사면적 그 다음 보상이 안 되는 보상이 안 돼 또는 타작물을 심었어요 타작물을 심었다면 이 면적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타작물 및 위보상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타작물 및 위보상 면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갔더니 이미 수확했네 수확이 완료됐어요 조사할 때 가봤더니 이미 수확을 했네요 이러면서 우리는 기수확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남은 부분을 그렇죠 남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뭘 한다 표본을 그렇죠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한다 자 그럼 표본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뒤에 부록편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표본 구간표 그렇죠 그러면 이 표본 구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뭘 하겠어요 구간이 있을 때 그렇죠 이 구간부터 뭐합니까 수확을 하겠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확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단위 면적당 그렇죠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표본 구간 수확량이 있을 때 이 값을 표본 구간에 구간에 면적으로 나눠주면 면적으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1제곱미터당 그렇죠 1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1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왔으니까 이 수확량에다가 이 수확량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면 면적을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수확량이 되는 거죠 수확량 그래서 표본을 표본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표본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게 이 표본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게 특성 그 다음에 수확량 그 작물에 수확량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상하는 보상하는 원인으로 보상하는 원인으로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감소한 감소량을 인정해 주겠죠 여기는 인정받겠죠 내가 보상해 줄 거니까 그렇죠 보상해 주니까 인정받겠죠 자 그러면 타작물 및 위보상 면적 또는 기수확 면적 같은 경우는 이 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면적은 당연히 보상을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이 피해에 대해서는 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인정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하긴 못했지만 눈으로 하긴 못했지만 실수가 없었다면 그렇죠 실수가 없었다면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와 정상적인 수확이 이루어졌어야 돼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수확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확량에다가 수확량에다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타작물 및 위보상 면적 그래서 기수와 면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수확량을 합산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감소됐다고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가수에서도 설명드렸죠 아 평년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수확량만큼은 원래 나왔어야 돼 라고 보기 때문에 단위미터당 그렇죠 1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만큼 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확인 못했으니까 평년 수확량이라는 건 이 밭에서 그렇죠 일반적 재해가 있었을 때 평년 수준에 재해가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확량을 산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농지 특성에 맞게 그러면 그 농지 특성에 맞게끔 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정상적이었다면 이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한 게 우리가 조사 수확량까지 다 합쳐서 이게 조사된 수확량이죠 조사 수확량까지 다 합쳐서 그 농지에 뭐가 됩니까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수확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해율을 계산할 때 피해율은 이 수확량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수 미평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평수 미평이라고 해서 이 수확량만큼 그렇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평년 원래 이 밭에서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수확량이 나와서 보상하지 않는 비율 미보상 비율에 대한 감소된 양을 빼 그러면 뭐예요 감소량이 되겠죠 이게 보상하는 재해에서 보상하는 재해에서 발생하는 감소량이 된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다 피해율이다 그래서 대부분 산정식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산정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밭작물에서 옥수수 옥수수만 피해량을 계산합니다 피해량 옥수수만 피해량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 이 평수 미평 형식을 따라가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떤 기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손해평가 업무 절차에 대해서 보시면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평가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수립을 해야 되죠 농협 담당자들은 사고가 접수된 계약에 대하여 품목 생육식이 재해 종류 등에 따라 조사 종류를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손해평가방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하며 손해평가방 구성 일정은 아래 방법을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손해평가사 1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손해평가 일정은 손해평가별로 손해평가방으로 수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손해평가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그쵸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때는 손해평가방에서 배제를 돼야 됩니다 내가 어머니밥 뭐 형님밥 동생밥 조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인 경우 제외가 되고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 모집한 보험 그쵸 보험을 모집한 경우에도 평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내가 조사한 조사한 가입자 내가 A라는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만약에 7월 뭐 5일날 이 사람을 봐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사람이 나 그쵸 자신이죠 30일이 되니까 한달로 그냥 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8월 4일 까지는 뭐하면 안 됩니까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에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제조사나 검증조사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의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중요한 건 이 용어가 왜 정의가 되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괜찮아요